한반도의 중심지 경기도 남양주 도심 인근에서 독특한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 그리고 농촌을 그리워하는 분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청정도시 남양주의 다양한 매력 속으로 푹 빠져보실까요? 여러분 남양주에서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는 남양주종합촬영소라고 합니다. 아직도 세트장이 곳곳에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영화의 세계 속으로 달려가 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 와보니까 굉장히 넓고 자연 속이 굉장히 예쁜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남양주종합촬영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와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그래요? 딱 보기에도 굉장히 넓은데 부지가 얼마나 되나요? 저희 총 부지는 40만평이고요. 네. 40만평? 판문점 세트와 미송마을 세트, 전투 환원마을 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얼마나 오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천명이상이오고요. 천명? 평일에요? 네. 와 진짜 많다. 그리고 주말에는? 주말에는 2,000명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어느 분들이 많이 오시는지? 저희 국내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지금 해외 입소문이 많이 나서 일본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해외에서도요? 영화 말고도 혹시 다른 곳도 촬영하나요? 네. 저희 지금 영화 말고도 드라마도 많이 촬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기 민속마을 세트에서는 장옥정이나 천명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태 씨랑 이동욱 씨를 진짜 좋아하는데 혹시 오늘 이동욱 씨 왔나요? 아직은 안 오셨고요. 왜 안 왔어? 그래요? 그러면 혹시 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정말요? 어떡하지? 떨린다. 그러면 제가 가면 기다리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는 촬영소에 오면 구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타를 직접 볼 수 있는 퀴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곳에서는 조선부터 그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좋으면요. 스타도 직접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트장은 바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세트장이었는데요. 방문각을 비롯한 영화의 주요 세트장이 실제 38선 인근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13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세트장의 시설이 잘 갖춰진 탓에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여기가 실제로 판문점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여기 와보니까 왠지 저도 긴장이 되네요. 여기가 어딜까요? 종합촬영소의 또 다른 세계 한옥마을인데요. 역사적 고증을 통해 조선과 고려의 옛 마을을 그대로 재현해낸 세트장이었습니다. 어? 이 멋들어진 양반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배우 김태씨가 열어나고 있는 장옥정 사랑의 살다 세트장도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김태씨 뺨칠 만한 미모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절세민. 절세민. 양유진이 왔다. 제가 방금 나왔는데 어때요? 혹시 옥저귀 같지 않나요? 조선시대의 골목을 지나 또 다른 체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 촬영소 말고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나요? 네. 저희 야외 세트는 눈으로만 관람하실 수 있지만 실내 같은 경우는 저희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블루스크린 합성방법 체험하실 수 있고 폴리 음향효과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폴리녹음체험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폴리녹음체험관인데요. 네. 우리가 보는 영화 속에는 다양한 소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소리들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몸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효과음을 내는 모든 작업을 폴리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곳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이것들은 다 뭔가요? 아, 이게 지금 저희가 볼 영화 중에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네. 알아요. 네. 몇 장면들을 보실 텐데요. 네. 그 장면들에 나오는 구두 발자국 소리랑 책 떨어뜨리고 문 여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이거는 차 문 열고 닫는 소리, 풀밥 뛰는 소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영화의 소리가 이런 식으로 났던 거군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쩜 저렇게 딱딱 잘 맞죠? 실내 전시물로 구성된 영화 문화관에는 한국 영화의 탄생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연대별 영화사와 국내외 장르별 영화 등 영화에 대한 모든 것이 있어 훌륭한 교육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한국 영화계의 별들, 거목들이 다 있는데요 어맥라 씨도 보이고 신성일 씨도 보이고 정말 영광인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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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